에잉 김을 루잉 아니 저 그냥 이거 알람 꺼져있어가지고 빨리 분 켜할게요 일단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냐? 아니 죄송하다 했잖아요 죄송하죠 진짜 지각한 거는 내 안물다 지각한 거 지헌이가 절대 배신 안 하는 거다 이어 주요일 우유 또 이제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 즐겨야겠다 롤 나 이제 열정 식었어 그냥 즐길게요 이제부터 그냥 이 롤이란 게임에 내가 너무 과몰입 했나봐 프로 할 것도 아니든 말이야 네 어어? 야 무슨 수호자를 들었냐 쓰레쉬로? 야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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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싸워보죠? 싸우고있지 이게 서호자 쓰레쉬는 좀 안좋죠 별로 그냥 잘못된거 같애 그래도 뭐 잘하니까 잘하진 않았고 내가 잘했지 렌턴 좀요 제발 아 씨바 아아 네이스 어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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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그래도 으흐흠흐흐흫 아 뭐야 조완아 무슨일이냐 왜 안봉사이에 냄새나는 다이아가 되어버린거야 아구 만원 감사합니다 어제 사고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좀 안좋은일이 많이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5월에 서폭구에서 금화간다 이거 다른 방이오나 아 마노 고맙습니다 그새끼 죽었어요 그새끼 존나 못하는데 금화간대 주제넘게 5월에 서폭구에서 금화갈게요 실제로 한말 그새끼 존나 못하면서 금화간대 주제를 몰라 어? 닿딱이 새끼가 만화 양피지가 1300원이었나? 아씨 어떡하지 이거 급전이 필요한데? 여기다 제발 다 씨바 영혼 와 X같네 영혼이 들어왔어 궁썼는데 근데 이분 유튜브에 산 마스터자인데 왜 이건 다이아이며 이거 국회죠 네 국회 물론 D학년들이 좀 센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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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머래드 다이아가 이 티어가 실력 편차가 되게 심해요 1티어, 1티어 차이가 괜히 떨어져가지고 민폐 끼치네 여기 다이아 분들한테 다시 올라가야죠 캐릭스 춥네 집 하나 톤보니깐 다이아의 위기예보 함 해야겠다 그러게요 이거? 재난경보 문자 발령해야 되나 이거? 보내야되나? 아 근데 이거 판 팀이 다다래서 아 잭스가 너무 단단한데? 아 잭스가 너무 단단한데? Kanika willst 눈 п ... ? ... ... ... ... ... 으흫흫 흐흫흫 흐흐흫 흐흫흫 데이드 꼈죠? 쟤넨 뭐하니? 네이스 좋아요 아 이게 내려놓으니까 잘되네 게임이 어제 화 많이 났던데 화이팅하고 임기몰이에서 몰이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도라마나 화이트 안해요 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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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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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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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좋아요 오우쉣 블루잖아 레이스 아 난 역시 답사기 실력은 아닌가봐 진짜 그럼 씨발 올라가던가 아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이게 고문이 따로 없어 진짜로 이게 대회에서 좋은거 있고 쏠냐면서 좋은것도 있고 그런데 뭐하냐 내 앞에서 트위치 하지마 난 맹독에 대가니까 나한테 너는 통하지 않아야 저한테 트위치를 완벽하게 깨고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잡아 레이스 아 어시 없다 아 너무 싱겁다 나 너무 졌나봐 얘들아 너무 떨어졌나봐 여기 어디냐 존중대 도대체 아니 다이아는 양악하고 마스터 가면 똥싸고 나도 이런 내가 싫다 그냥 아예 못하던가 어제 자야 한번 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구요 라칸 나오면 할려고 다사 40% 락헌장인인데 도와줄까 다사 40% 락헌장인인데 도와줄까 다사 40% 락헌장인인데 도와줄까 도와줄까 지라미키 일어나라 야어 뭐야 이거 솔직히 탈진타 이민 대조하싸 칭찬 좀 해줘라 칭찬해 인색한 자식아 부분들도 도시 칭찬 잘 안하잖아요 독서형 아.. 씨바 지환이 형 나 일본갔다가 형 선물 싸왔는데 어떻게 보내 이거 참 좋은건데 뭔데요? 회복지 안주셔도 되는데? 하.. 온나올 안쓰.. 온나올.. 온나올 그런거 안쏟니다 아 요새 진짜.. 요새 좀 성욕이 없어 아니 수가 이렇게 대단한데 여태 성욕이 없을 수가 있지? 쓸데없이 큰 지팡이요? 요.. 지팡이었습니다 그거랑 뭔 상관이야 성욕이랑 아이 고맙습니다 하아! 씨바 죽겠네 니꺼야 내꺼야 나이스 오늘 왜이렇게 잘 풀리냐? 내가 너무 떨어진건가 점수가? 아이.. 야 플래시가 있구나 아이구.. 이걸 좀.. 좀 던졌네.. 잭스가 없었다 잭스가 베이스.. 깔끔하죠 그냥? 힐까지.. 아 내가 너무 떨어졌나봐 까리 캐리 아.. 제드네.. 제드는 또 이질열로 얼건 린탑 또 가주면 달달하죠 지원아 대학교에서 괴물집 코스프레로 인싸 먹었다 동국대 컴공장성 아 그래요? 아이 그 트게터에 누가 막 현수막에 뒤졌고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이거 이거 영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왜요 저거 왜 내려? 저거 왜.. 뭐가 문제있어 저게 아니 지인장 믿고 있었다고가 왜 문제가 되는거야 금본없는 다닥이 방송이라서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 그냥 걸린 현수막을 다 내렸다고 지화 머리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싶은데 앞머리 한번만 내려줘 너무 찐딴인데 살짝 좀 직업 마렵다 내 얼굴인데 어 어우 쓰레쉬 느낌있어? 하지만 내가 또 느낌있지 카이사 CS 서른일곱개 망했죠? 아아아아 아아아아 마이구멍 없어? 하우씨에 아직 철이 아닌가봐 저 이제 좀 잘해졌죠 옛날 보단 제가 또 노력의 천재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안되는거 없습니다 아 야 콜트 들어가면 어떡해 야 너무 급하게 들어가 미드 밀렀는데 개손핸데 이거 다이브해 미녀치게 하지마 어 이게 뭐야 ㅇㅋ 하우씨에 귀찮게 하우씨에 두근뜸 하우씨에 오 너는 아이 다이브 아 하우씨에 그쪽에서 오오오오오오오 좀득하구만 이거 언제 여기 안에서 뭐하니?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잘하는 건 모르겠고 티어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상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상대적인 거지 내가 잘하니까 상대가 못해보이는 건가? 애니미아가 먹던 칼날 부리를 주는 건 상당히 저를 믿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탑이 진짜 잘해준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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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연습하니까 또 된다 어제 진짜 이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지리얼로 다 캐리했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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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10캐리 10캐리